언니 이런거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어색해서 지금 서로 되게 어색하네요 지금 솔직히 그 저기 뭐지 저번 그 유튜브에 있는 비포인애프에서 영상을 보고서 그 정도로 봤을지를 몰랐거든요 저는 진짜 이런 뷰티 시술 이런거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너무 자연스럽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뭐 불만이 있는건 아니지만 얼굴에 살이 좀 쪄가지고 볼살이 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볼살이 꽤 있으신 편이긴 해요 아 저도 꽤 있는건가요?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니에요 병은 아닌데 딱 봤을때 좀 살이 있으신 편이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게 좋으시고 그리고 코는 혹시 뭐 필러같은거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없어요 지금 코는 제가 나쁘지 않거든요 코는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코구멍이 좀 커요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시술로는 조금 어려우시고 수술로 쪽으로 가시는건데 확실히 여기가 좀 넓잖아요 매부리도 살짝 있으시고 저요? 네 코끝은 떨어져있고 여기가 화살꽃처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말그대로 그냥 엉망진창이네요 그리고 뭐 다른거 불만은 없으셨어요? 지금 발견하셨어요? 네 눈이 약간 작으신 편이라서 왜요? 눈 맘에 들어가고 있어 이거 조승훈이거든 조승훈이네 이 사람아 왜 미싸네 근데 약간 애교살은 좀 있지 않아요? 네 애교는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남성분들도 조금 이렇게 눈꺼 커지고 톤이 좀 높게 이렇게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조금 괜찮게 코는 좀 오똑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눈은 속상으로 해서 약간 쌍꺼풀는 안보이는데 눈은 선명해 보이게 야 이거 프라이드 사러 왔다고 지금 제네시스 사게 생겼는데 그렇죠 입은 뭐 아 입은 입술이 되게 예쁜 입술이야 보시기에 어떠세요? 네 뭐 입술만 보면 나쁘진 않은데 하하하하하하 그러면 형은 앞으로 마스크를 입을 가리지 말고 얼굴을 가립니다 기만 보이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공감은 생각 안 해봤어요 혹시 얼굴 자체가 좀 기세요 그렇죠? 지금 화식을 대면은 광대상앞도 이렇게 들어갈건데 야 이거? 네 뭐야 이거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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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는 사실은 별로 생각 없이 점 한두개나 빼려고 왔는데 네 비용 정도가 어느정도 가나요? 우선은 이제 눈은 우선은 여기는 Motten 뭐 우선이면 지금 투싼 풀옵션 아 일단은 국산차 나왔는데 이제 벤 квramento 들어갑니다 aquele거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각ушjun 안결승 됐어요. 우선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고치고 싶은 부위. 사실 제일 많이 있는 건 코긴 한데 사실. 네. 저희끼리 말하는 거는 코가 세 개가 달려있다. 사실 쉬운 코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피부가 굉장히 두꺼우시고요. 봤을 때 저희가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조금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한계를 보셨나. 한계 좀 걸려. 코 끝도 좀 내려와 있으시고 콧대도 좀 낮으신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코가 크세요. 네. 이게 작업이 가능한가요 이걸? 배표도 가능한가요? 쉽진 않아요. 아 그래요? 난이도가 상해요. 아 그래요? 콧대도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세워주시나요? 무조건 세우세요. 아 그러세요? 무조건이에요. 필무엇건 무조건이야. 중학생 때인가 쌍수를 냈는데 못내 아쉬웠던 게 이제 앞트임. 아 앞트임이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막혀있는 스타일이어서 막혀있네요? 네. 눈과 눈사도 좀 멋진 편이고요. 여기가 조금 넓죠. 그리고 좀 평면적이세요. 그쵸? 어 맞아요. 파란님도 하시게 되면 3종이 같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윤곽이. 아 이렇게 피부도 사실은 제가 좀.. 아 말씀해주셔도 돼요. 네. 모공이 좀 넓지네요. 그렇게 나쁜 말 하실거면 확실하게 나쁘게 하시라고요. 모공이 넓어요. 피부 시술은 같이 해주세요 나아질 수 있나요? 나아줘야죠 이국종 교수님께서 살릴 수 있나요? 혹시 더 남았나요? 이마 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눈치님이 작기 때문에 이마를 쌓아서 하시려고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이마주름이 나중에 나이 드시면 나중에 이렇게 선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건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셔가지고 교정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전 주름 없어요. 아 네. 그거 하나 없는데. 어우 속 시원해. 촬영이 딱 봤을 때 네. 그래도 이건 괜찮다. 머리숱이? 아니 정말 칭찬이에요. 머리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되게 좋은 거예요. 진짜 축복이에요. 돈 번 거예요, 돈 번. 물론 억울해서 1억 잃었는데 견적을 한번 들어볼래요. 차랑님 같은 경우는 피부가 되게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그러니까 몇 번 정도 해야 좀 좋아질 거 같긴 하거든요. 여기보다 그러면 몇 어느 정도 업인지는 한 500 정도는 어디 계세요? 3천, 3천, 너 3천이야. 3천 정도? 그러면 벤츠 이클래스 중고차감이야. 벤츠남이네. 아 벤츠남이네요. 근데 문득 궁금해 생겼는데 그걸 하면 이제 뭐 되게 연예인처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이제 보통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거는 저는 정혜인이나 변요한 정도 되면 하겠는데 1억도 쓰지 근데 해서 이제 민수 형 정도 된다거나 야 그럼 큰 문제인데 우리 그런 이제 너무 환상을 가지고 계실까봐 가상을 할 건데 진짜 연예인처럼 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가상을 해볼 거고요 한번 가상을 보여드리면 같이 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우리 가상상형 그거 한번 보고 그때 한번 2차 토크 한번 안 하고 오셔도 돼요 참고로 저희가 내본을 할 때 되게 오래 걸렸어요 가상을 할 때 며칠을 했거든요 저희가 며칠을요? 이건 수작업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페라리 만드는 것처럼 한 땅 한 땅 가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되게 막 흡족했거든요 너무 효과가 좋으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한번 첫번째 우리 네 이용주씨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야 되게 세련되졌어요 대박이다 네 맞아요 아니 어디 어디가 이렇게 우선 그때 이제 말씀드린대로 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더 키였고요 제가 쌍꺼풀을 해서 그렇죠 쌍꺼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안 보이게 진행을 했고 콧대를 높이면서 콧대를 살짝 올려드렸거든요 그리고 콧대도 살짝 줄였어요 그러니까 윤곽 같은 경우는 광대, 사각턱, 앞턱 이렇게 돌려서 깐시는 쪽으로 봤는데 이미지가 진짜 엄청 세련되셨어요 진짜 제가 비포가 원래 이렇게 생겼나요 제가 약간 교포 느낌도 나 비포 에프터를 보니까 어때요? 되게 생소해요 약간 좀 다른 사람 보는 거 같아요 되게 낯설다 나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솔직히 솔직한 신경은 눈은 좀 내가 무서운 약간 눈이 난 쌍꺼풀이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근데 퍼랑 턱이 맘에 드네요 완전 다른 사람이야 진짜 다른 사람이야 되게 세련됐어 둘 중에 소개팅을 한다면 누구를 알지? 아우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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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일 놀라운 순위 중에 용주영이 몇 등인가요? 세번째 오 저 2, 3번째야? 네 잘생겨지긴 했지만 저도 되게 흔적했는데 제가 다른 분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아 박철현씨 기대됩니다 5천 나오면? 최고가 5천 나왔죠 5천 난 내 얼굴에 5천이 들어갈 거라서 난 안 했었어 나는 보통 사람이 되기 위해서 5천만 원이기 위해서 우리 벤츠남 박철현씨 벤츠남 보여주세요 오우 좋아 야 얘 진짜 좋아 좋아 코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아니 정상이 아니야 이 코 진짜 예쁜 거야 진짜 그렇지 누구 닮았는데 나 저 오른쪽 누구 누구 가디언 오브 갤럭시에서 너구리 내가 아이돌 누구 닮은 것 같아 솔직히 내 입으로 한 번 해봐요 한 번 해봐요 약간 근데 대만 쪽 아닌가요? 하하하 나 나 나 알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찾았나요 혹시 아이돌? 내가 봤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편집하시는 편집자분께서 꼭 찾아요 한 번 찾아봐요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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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만족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벌어서 한 번 투자해 볼 생각 차른씨는 몇인가요? 차른씨가 4등이었어요 차른씨가 4등이었어요 아 진짜? 아 그럼 제가 3등이고 네 아 그럼 우리 둘 중에 1, 2등이 있다는 건데 아 그렇게나 바뀐다고? 하하하 원래 눈썹인거죠? 굉장히 환한 눈썹이어서 인상이 좀 강해 보이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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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